여러분, 요즘 식사 어떻게 준비하세요?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하는 로컬푸드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바로 옆에서 바로 바로 키우고 바로 사고 먹어요 로컬푸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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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바로 바로 키우고 바로 사고 먹어요 우리 모두 바로 정부! 매일매일 신선한 우리 먹거리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 먹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같이 나누고 우리 자연 푸르게 지켜나가요 바로 바로 옆에서 바로 바로 키우고 바로 사고 먹어요 로컬푸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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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바로 바로 키우고 바로 사고 먹어요 우리 모두 바로 정부! 우리 동네 우리 이웃 믿고 먹는 우리 식품 중소농민 소득안정 미소짓는 우리 농소 함께 모여 만들어요 지역사회 공동체 영원토록 지켜나갈 아름다운 우리 자연 바로 바로 옆에서 바로 바로 키우고 바로 사고 먹어요 로컬푸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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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바로 바로 키우고 바로 사고 먹어요 우리 모두 바로 정부! 이렇게 좋은 로컬푸드를 여러분의 옆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로컬푸드 바로 정보를 통해 가족들의 건강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모두 행복한 먹거리 전화를 만들어봐요 로컬푸드 바로 linked 약이ullie 여러분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